SK 매직이 대용량 요리도 가정에서 손쉽게 조리 가능한 25L 전자식 전자레인지를 출시했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25L의 넉넉한 조리 공간과 288mm로 넓어진 회전 유리, 720W의 고출력으로 인해 많은 양의 음식도 빠르고 균일하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메뉴별 출력과 조리 시간이 설정된 20가지 자동유리 프로그램을 탑재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초, 3분 단위로 설정된 다이렉트 버튼과 30초 단위의 간편 설정 버튼으로 세밀한 조리가 가능합니다. 쾌속해동 기능과 젖병소독, 탈취와 같은 생활편의 기능을 더해 제품 활용도도 높였습니다. 화이트 컬러와 전면 올샤인 글래스, 화이트 LED를 적용한 디자인으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주방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